복지 TV에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이야기를 이제 전하고자 우리만 얘기하지 말고 나도 말 좀 합시다. 나도. 나도 말 좀 합시다는 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물론이죠. 해결의 사연 그리고 복지 관련된 제보를 전해드리는 나도 말 좀 합시다. 라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전화 전화 저 앞에 나오고 있죠. 직접 불러주세요. 전화 070-7733-7242로 전화를 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나도 말 좀 합시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장애인 또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복지 시대를 열어가는 베어프리 복지 TV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도 괜찮아요. 예를 들자면 저한테. 어떤 분이 와서 100년 동안 다녔던 길이야. 그런데 자기네 길이야. 지금 우리 동네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네 땅을 이제 뭣도 모르고 이 분이 집을 샀는데 그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못 지나가게. 못 지나가게 담을 싸버렸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해도 뭐 이게 아리까리한 모양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한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연. 이런 사연을 나도 말 좀 합시다. 그냥 말씀하세요. 또 이게 말씀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또 화병도 풀리고 또 이 말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또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또 해결 방법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저희와 함께 소통하면서 이 코너 한번 재밌게 만들어가도록 하죠. 그렇죠. 그 외에도 그런 말씀 아니고 본인이 살면서 억울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희노애락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나도 말 좀 합시다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채택되는 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에드에.